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 앉았지 눈 떨리듯 손으로 기다릴 거네 노래를 불렀지 나를 보인 그대여 나의 말을 들었나요 간절히 그대를 원하잖아요 그댄 내겐 다가와 점점 더 다가와 내 눈앞에 다가와 입을 맞췄지 이게 우리의 자의 이었어 라라라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오랜 시간을 멀리 떨어져 아마 다 진짜 이제 서로를 알아보았지 다만 그동안 내 삶처럼 아멀지 조금 두려웠었지 그런 우리의 차와의 서로의 마음을 느꼈던 그때 그대 그게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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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이었어 라라라 모든 게 시작됐던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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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Las